아이 또 빨간색이야 무장 제거 왔다 K 사일런트 옥스도 변실로 보시고 그냥 압축하다 뒤지면 다음겜감 죽으면 이호우가 살려주는데 핫 네호우님 부활좀 작전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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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는 떴는데 대단원만 뜨면 나쁘지 않은데 아 실수했다 꼬네차는 전략까지 옘조안 먹어준다 단투 먹고 요 요 요 요 요 를 중시 안서 신경 엘리트 안갔는데 얘네들이 엘리트보다 센 일박 추세강좋아 보스보다 센 얘네들은 그냥 센 삼십 육딜 그냥 이건 말도 안되는 인카운트 이거 뜨면 그냥 쓰레기 게임 뜨는거임 말이 되냐 이게 아 락아블링 개어접색 잠 안자도 되긴 했을텐데 삼찼다 땀 찼다 ыл 탈탈해 탈탈 여기다가 내장해차나 비벼 먹으면 되겠다 내장해차 나드올리고 도구로 잡는게 훨씬 빠르겠다 괜히 때리지 말고 내가 괜전을 뽑은 것은 룬 피라미드를 얻기 위함이었다 소환술 엘리트 피하는 길 없네 큰일났네 길 막지 마세요 사격으로 선밭자 잡아야 된다 길 막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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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억! 허억! 아니? 감사합니다 센서 많이 파세요 역배들 정신이 들어 노잼 노잼 꿀잼 이제 엘리트 가도 되겠는데 안사신경 한장이어도 충분하지 않나? 하나 더한다 그냥 이 압이 어디가냐 옥션 없이는 엘리트 가기좀 그럼 옥션 줘 빨리 옥션 옥션 주워 빨리 아 좋네 미안 아 좋 어디로 가지? 블리트 쫄리는데 출발체크 할지 뭐 이딴가 나오면 와 유물주는 유물 와 유물주는 유물 에노답 사명자다 에노답 사명자다 에노답 사명자다 에노답 사명자야? 왼쪽 노래하는 그릇 노래하는 그릇 뚱땡이 컷 컷 으아 으아 쌍절곤조네 와 잠깐만 상점주인 미쳤다 각성한 상점주인 과장님이 미쳤어요 평소에도 미쳤었긴 했지 안좋은 쪽으로 상점주인 마음에 안늘면 비추비춤 역배의 눈물 아니 아니? 뭐야 이게 내가 지금 혜자인 이유는 뒤에 악몽을 만들기 위한 준비단계일 뿐이다 이거 걸러야겠다 안 먹어 어 오랜만에 보스음을 안 먹네 3L 1L 2L 3L 추락 이벤트 추락 이벤트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 2L 1L 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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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가 필요함? 필요없는데 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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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가는 기억할 것입니다 2L 3L 3L 2L 2L 4L 근데 그냥 먹었어도 됐을 것 같은데 같은데 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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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어 쓰레기 게임 아 앞에 항상 있는 닷겜 쓰레기 게임 아님 취소 취소해라 방금 구말 취소 위치 B 위치 알거보니 갓게임이었네 안되 쥐이이이 쥐 멤버쉽 쥔데 쥐를 달라고 하셨으니 희마리 픽업돼 하야를 드리겠습니다 더. 실바 실바나스 그냥 얌저디 전략가 먹을걸? 없어도 되는데 있는게 더 나을거 같애 돌아봐 근데 이렇게하면 필요없는거 맞긴하나 0코로 공방받음 그래도 그냥 넣을걸 안 넣는게 낫겠다 근데 저거보면 안 넣는게 낫겠다 전략가는 이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전략 템퍼그래프트 요리단 뭐야 불필 됐어 제발 내면 다 코딱 탑 탑 탑 탑 탑 히든 미션 실패 카카 살릴 시반 보자이 가틀밤 보자이 하나씩 들고 있나? 나만 없는 거였어? 빙돌튀 라이즈 반 보자이 없어요? 님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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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반 보자이 많이 있어요 백렬퍼즐 깔때기 오리아라쿤 정말 하나도 쓸모없는 것만 나오네 상대상 대비되나? 뭐 안되면 어쩔건데 붕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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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건데 어쩔 붕 안상이다 안상이다 잠시 놓고 묵무숭 상태 이상 좀 치워봐 게임 더럽게 하네 안 돼 돼 안 돼 안 돼긴 뭐가 안 돼 돼 백년 퍼드리에 밝게 빛나고 있다 흥리의 징조다 흥리의 징조다 어, 잡았다. 아무것도 안함. 아무것도 안함.